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 도라살은 흠준한 산지와 남한강, 충교 등 유리와 물재기가 아름답게 어울리는 곳이라 많은 등산가에게도 인기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죠. 도라살이라는 산 이름은 우한 송시열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또한 즐거움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도라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길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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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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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Come porto la chitarra se la notte piangerò? Una negna di paese suonerò? CHE SARA! CHE SARA? CHE SARA? CHE SARA? CHE SARA nella mia vita? CHI LO SA. 전설이 많이 있어 아니 그거 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어 여기 물을 퍼내면 그 선녀가 와가지고 다시 물을 치면 돼 다시 물을 치면 계속 물이 말하지 않는 세미라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